거물급 투수 류현진이 합류한 프로야구 한화에글스가 KT 위즈와의 연습 경기를 끝으로 스프링 캠프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스프링 캠프 기간 한화의 연습 경기 성적은 호주 1차 캠프에서 호주 국가대표팀의 2승, 일본 오키나와 2차 캠프에서 2승 1무 2패 등 4승 1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한화 선수단은 오늘 오후 인천행 비행기로 귀국해 올 시즌 정규리그 개막에 앞서 오는 9일 시작될 시범 경기 준비에 나섭니다.